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정부는 진퇴양난 자충우돌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언포를 놓고 이렇게 했으면 상황을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 상황 장악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의정 갈등 문제가. 그래서 상황을 장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데 계속 무리수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아산병원이 아마 무기한 휴진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18일 총파업도 참여 움직임이 아산병원은 울산대 의대죠. 고려대 의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휴진을 나가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 측 입장을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옹호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대략 여러분들 한 1500명 선 정도로 배정을 했으니까 대부분 다 수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려대 병원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전면 휴진에 찬성한 사람들의 비중이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가운데 90% 이상이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공상당 여러분들 투표도 아니고 고려대의 여러분들 병원에 공직하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의 90% 정도가 정부가 그렇게 여러분들 반대하는 6월 18일 전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는 윤 정부의 의료계획이라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 분들께서 한 50몇 대 정도 이렇게 나오면 아 반대하시는 분도 저렇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아니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아닐 건데 지금 상황이 이러면 1500명 다 결정해 가지고 지방의대에 다 배분이 끝난 상태에서도 의사들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 엘리트에 속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이런 휴진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그런 종류의 가장 과격한 파업이지 않습니까 환자를 제쳐두고 그게 여러분들 90% 정도가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전문가 그룹이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정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아니 어떻게 된 거에 교수분들이 90%나 그 이런 사람들의 비난을 무렵 쓰고 전면 후진할 거냐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중재안에도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만 정부가 고소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집단 이기주의 여론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매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도 아마 그러니까 전국의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18일 날 휴진에 동참을 하겠다는데 그게 수습이 지금 잘 안 되는 겁니다 수습이 잘 안 되면 모든 의사들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승인해야 휴학도 아마 인정을 안 하는 모양이네요 휴학을 해 주게 되면 내년도에 정은 증가된 학생들하고 휴학생들하고 합치게 되면 교육환경이 더 악화가 되니까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번져 나가는 겁니다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도 무기한 휴진 논의 의료공백 빅5로 확산 고려대의대 18일 의협휴진 동참 서울 아산병원 무기한 휴진 논의 정부 진로명령 강공 신고하고 휴진하라 이 정도 끌었으면 웬만한 정책이었으면 이렇게 지금 조금 정리정돈이 될 때가 됐는데 정부가 상당히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부분들은 동아일부가 보도한 내용 의과대학이 있는 서울 시내의 대학 총장들을 다 초치해가지고 성명서라는 정부 입장에 동조해 달라 그렇게 하면 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쪽에 써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주면 내가 적극적으로 띄어가지고 그게 보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이렇게 다급했으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진영 8개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을 이지호 교육부 장관이 불러서 재정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의대 총장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서 내고 정부 입장에 동조한다는 그런 쪽에 서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목소리를 함께 내달라는 거죠 편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상황이 정부가 예상했던 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낍니까 교육부 장관이 이 정도로 나설 정도가 되게 되면 세를 모아가지고 저쪽을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제 판단에는 딱하네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번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참 보면 이런 거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대로 가면 내년 의대 신입생들은 7천명 이상이 함께 수업을 드려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관제 동원식 해법이 먹혀들 리가 없습니다 의대생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원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을 하더라도 당장 가르칠 교수와 교육수련시설이 부족하니까 점진적인 정원을 하자는 의견이 우시했습니다 이런 합리적 견해까지 무시한 채 대폭 정원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총장들을 앞세워가지고 학생들 휴학을 못하게 강요하면 학생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휴학을 대학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 한 점도 있지만 사람이 가다가 실수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론이 이제 비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발 더 물러서가지고 2000명에서 점진적 정원으로 입장을 바꾸고 가장 최소함만 여러분들을 증가시켜가지고 얼굴을 세운 다음에 의사 측하고 여러분들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2025학년이나 2026학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오지는 아직 안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960년생인 그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이 1960년생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사고가 권위주의적 시대에 대부분 대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초중고교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검찰함에 항상 피의자를 다뤘으니까 사고가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까 까 까 까 까 이런 식인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아주 거칠고 아주 무지하고 아주 무식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법을 추진을 해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말을 말을 하는 거하고 생각하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입으로는 자유를 좋아하는 자유주의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행동을 보게 되면 이번에 아마 놀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을 거칠게 처리하냐 아무튼 자리 잘 유지하기 바랍니다 3년 동안 3년이 아주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급히 배 박혀가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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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